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2022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일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건 진짜 저렴한데 어떤 건 조금 가격이 있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설명 들으신 다음에 나한테 쓰임새가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세일하니까 좋다 좋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또 음악 많이 하는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제품들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선 분들을 대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 부분 초점에 맞춰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저랑 또 생각과 주관이 또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은 제 주간과 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러그인 부티크 닷컴으로 들어왔고요. 한 번에 여러 제품을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제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거나 재생해서 소리를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리뷰처럼 설명을 드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제품이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구입하는 절차나 방법 등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혹시 그 과정에 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몇 제품들은 이전 세일 때 제가 다룬 적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SL 제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딱 나와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밴드 번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이티브 플렉스 버브 이렇게 두 가지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스트립도 세일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은 40달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 살 바에 밴드 번들 사는 게 조금 이득입니다. 여기서 10달러만 더 주면 되는데요. 보세요. 밴드 번들 해가지고 이게 뭐냐?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 가격에 줍니다. 지금 세금 포함돼가지고 이제 10% 붙어가지고 조금 올라갔죠. 원래 이제 49.99니까 50달러인데 세금 조금 붙어요. 플러그인 부티크 원래 그렇죠.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얘네들은 리워드 프로그램과 무료로 제품 껴주는 거 이번 달에는 디코다라는 것과 M리버브 MB라는 거 두 개나 껴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 가격인데 요게 세 개가 포함된 게 뭐냐? 드럼 스트립 하나, 그 다음에 보컬 스트립 투 하나, 그 다음에 기타 스트립. 이거 최근에 나왔거든요. 기타 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채널 스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 스트립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보컬 스트립 투 영상 제가 이전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버브인데요. 플렉스버브는 오직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독점으로 지금 이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리버브죠. 그리고 플렉스버브는 제가 예전에 아주 자세하고 길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버브지만 굉장히 가용폭이 넓고 쓸모가 굉장히 많은 리버브예요. 진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또 조금 있다가 사운드토이 회사의 제품 하나도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플렉스버브는 굉장히 좀 추천하는 리버브니까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SSL의 밴드번들과 기타 스트립 요 세일은 여기 오디오디럭스.com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일 정도 남아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3개 껴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49.9950달러죠? 요건 제가 장바구니 넣어놔더니 자체 할인이 조금 돼요. 그래서 조금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입하실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고요. 플러그인 비티크에서 내내 구입을 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입해서 리워드 프로그램과 무료로 배포하는 그 프로그램까지 한 번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세일 정보는 선옥스라고 하는 회사의 억스퍼드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입니다.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적 있어요. 그리고 세일 폭이 그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39.9달러 정도인데 40달러죠? 근데 거기에다가 텍스 붙어가지고 요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터는 그러니까 약간 소리를 증폭해주고 마스터링이나 아니면 믹싱 단계에서 소리의 음압감이나 볼륨을 높이는 데 쓰는 이펙터예요. 근데 리미터나 맥시마이저 같은 효과를 주는데 그것과는 다른 성질의 이펙터고요. 약간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이펙터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참고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어? 나한테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플러그인 이펙터입니다. 사실 요 소녹스 회사에서 옥스포드 시리즈 무지하게 많은 제품들을 세일하고 있어요. 세일 폭도 되게 큰 편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구입하면 되는데 그중에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인플레이터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사겠다 그러면 인플레이터 꼭 잊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디오디럭스.com에 들어오시면은 똑같이 세일을 하고 있어요. 가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부티카 아니면 오디오디럭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에서 그냥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고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까 무료 배포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던 사운드 토이즈 이 회사의 제품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펙터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격을 보니까 저렴하긴 하니까 뭔가 살만할 것 같기도 한데 뭘 사야 되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딱 집어가지고 몇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추천을 많이 하는 크게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첫 번째 에코보이 이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딜레이계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이펙터예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세금 붙어가지고 53.9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제 49달러 그러니까 50달러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쭉 보시면 설명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이 회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로 나왔던 페달형 이펙트 아니면 렉형 이펙트 이런 것들 그런 하드웨어들을 복각해가지고 여기 안에 세츄레이터처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질감을 그냥 깨끗한 디지털 딜레이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딜레이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느낌을 착색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딜레이는 거의 요것만 씁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 이상 그냥 이거 하나로 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50달러 주고 사서 정말 그냥 모든 음악에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딜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리틀 플레이트라고 하는 리버브 이펙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간단하게 생겼어요. 플레이트 리버브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트 아시죠? 철판의 울림 같은 걸 받는 이제 그런 리버브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룸이나 홀 리버브 같은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스파이드 마이 머더 해가지고 오리지난 EMT 140 플레이트 리버브에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빈티지 하기도 하고 로우파이 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리버브예요. 저는 요거를 굉장히 애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있기도 한데 왜 애용하느냐? 일단 너무 간편해요. 아까 플렉스버브도 그렇지만 아씨 뭐가 이렇게 많아. 뭐 건드릴 게 많고 뭐 돌릴 게 많고 올렸다 내렸다 할 게 많고 어쩌저쩌고 많죠? 근데 여기는 노브가 딸랑 3개예요. 그냥 일단은 DK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믹스 웻 드라이고요. 나머지는 로우커 그러니까 저음을 깎을 거냐 어디까지 깎을 거냐 뭐 이제 이 정도 설명밖에 없어요. 정작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해서 쓰는 거는 요거 하나 DK를 제어하는 거 이 DK가 리버브의 잔향 잔상 같은 걸 제어할 때 쓰는 건데요. 요게 다른 리버브들은 어디 있냐 하면서 건드릴 것도 많고 얼리 리플렉션부터 무슨 테일 뭐 이런 것도 제어야 되고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리틀 플레이트는 달랑 DK 요 노브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리버브가 메인 리버브나 어떤 뭐 홀 리버브나 아니면 뭐 룸 리버브 같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브 이펙터로 쓰기에도 좋고요. 아예 요걸 또 메인으로 쓰기에도 좋고요. 리버브를 섞어 쓰기에도 좋아요. 여러 리버브들 또 섞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그때 플레이 리트 리버브를 앞단에다 먼저 걸어주고 뒷단에 뭐 홀 리버브나 이런 걸 거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도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리버브입니다. 이번에 세일 때 구입할 만한 가격이니까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구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캐피테이터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면요. 디캐피테이터라고 써 있죠. 요거는 뭐냐면 세츄레이션 계열 이펙터입니다. 그러니까 드럼의 킥스네어 또는 아니면 전체적인 믹스나 아니면 특정 악기 군들이나 뭐 버스나 그룹으로 묶어가지고요. 그런데에다가 살짝의 하드웨어를 거친 듯한 착색감을 주는 그런 이펙터예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고 딱 떨어지는 스타일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은 로우파이한 질감 좋아하시고 옛날 빈티지한 사운드 같은 거 특히 또 뭐 진짜 하드웨어 같은 거 거친 듯한 그런 사운드를 좀 좋아하시거나 그런 음악 장르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 이펙터입니다. 드라이브를 과대하게 주면은 소리가 찌그러지면서 조금 드라이브 이펙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다섯 가지의 실제 하드웨어를 복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라서도 쓸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세일 기간 때 구입하면 좋을 만한 이펙터니까 사운드 토이즈에서 일단 세 개를 먼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옵션으로 세 개를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이펙터들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음악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들어보시고 어? 내가 하는 음악엔 좀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크리스탈라이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블링블링 한 거예요. 일단은 뭐 딜레이, 리버브, 모듈레이션 뭐 이런 유랑 비스불이 한데요. 여기 이제 설명 살짝 나왔지만 이벤타이드의 H3000 뭐 시리즈 어쩌저쩌고 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피치 시프트가 걸린 듯하게 해가지고 블링블링하게 막 소리가 나오니까 쉬머 이펙터 이런 거라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공간감이 들어가고 좀 블링블링하고 사운드가 막 스파클링하고 막 좀 그런 거 좋아하시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운드 만든 거 관심이 있다.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설명돼 있지만 사운드 디자인하는 데도 쓸만하고요. 뭐 샘플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희한한 소리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펙터예요. 그래서 옵션으로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 쉬프트입니다.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 마이크로 쉬프트는 일렉트로닉이나 힙합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름에서도 딱 알 수 있지만 약간 피치 쉬프트를 시키는 그런 이제 플러그인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컬이나 이런 데에서 좀 특이한 그런 특수 효과를 주려고 하는 그럴 때 쓰는 이제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운드 토이즈의 이펙터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아주 재밌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정보 찾아보시고 어 나한테 필요하겠는데 그러면은 구입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옵션으로 추천할 만한 이펙터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부 하나씩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 추천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리틀 얼터보이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 리틀 얼터보이가 저는 사실 옵션 중에 가장 추천합니다. 근데 세 번째 설명했지만 일단은 세 개 중에 하나만 꽂으라 그러면 저는 리틀 얼터보이를 꽂아요. 영상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독특한 효과를 주는 그런 이펙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약간 보컬도 같은 효과도 주고 막 로봇 목소리로도 만들고 퓨치 시프팅도 하고 뭐 일렉트로이나 힙합 하시는 분들이 뭐 보컬이나 이런 데에다가 특수 효과 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밴드 음흥이나 어쿠스틱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좀 특이한 효과 주는 거 좋아해. 뭐 구입해놓으면 언젠가 사운드 디자인적으로 뭐 쓸모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일할 때 구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이 크리스탈라이저는 세일폭이 큰데 이거는 세일폭이 안 커요. 이게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에 세일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정보 찾아보시고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토이즈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것저것 뭐 나는 여유가 돼서 다 구입해서 쓰고 싶은데 하면 이거 사시면 돼요. 그러면 251,900달러인데 하나하나 구입해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건 뭔가요 이거 이렇게 사운드 토이즈 이펙터 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요것보다 한 100달러나 저렴하죠?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펙터 렉 이펙터 렉 화면으로 좋았는데 요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렉장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장점은 뭐냐? 이 가격에 전부 사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 꼭 이렇게 렉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에코보이 단독으로만 부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펙터 렉이라는 거 불러와서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14개를 껴줘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쓸 수 있지만 하나만 딱 불러가지고 못 쓰고 무조건 사운드 토이의 이펙터 렉이라는 걸 불러가지고만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꽂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운드 토이 제품을 오디오디럭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이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정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데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들은 모든 구입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다 다 다뤄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접 차단하시기 애매하면은 그 구입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잘한 것들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좀 비용이 나가는 큰 제품들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정보 이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테인버그의 가상악기들 세일이랑 아투리아의 신디사이저 세일이랑 그 다음 IK 멀티미디어의 토탈 스튜디오 세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세일에 구입해서 쓸만한 제품들이에요. 추가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정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이었습니다. 로쿠미지이었습니다. 많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